호호우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되겠지 오케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 또 뭐야 뭐야 아 이게 파리 같은거 돌인가 이거 아 짝퉁이었어 안돼 나 죽어 배경이랑 실제 물건이랑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구분이 안가네 돌인줄 이거 가져와야 되는거 같은데 그나마 짤려 짤리는거 아닌가 안 움직이네 어어어 어어 뭐지 뭐지 이 녀석이 바닥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냥 가야되는거 같은데 뭐기 때문에 점프력이 점프가 약해져요 뭐기 때문에 점프력이 안돼 이씨 이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밑에 무슨 나무판다같은게 있네 뭐지 뭘까 퍼즐인거같은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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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을 못해 애가 바꾸는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거지 슉슉 실내 또 약한번 매달리는 교시 없이 위로 가야된단 말이야 저 위로 어떻게 가지 위로 여기 묶는 데 하나 있고 슉슉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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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빠르게 점프 빠르게 점프 야 얼마가 사람 잡네 빠르게 점프였어 그냥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슉 아이차 모기녀석 이거 앞에 거 갖고 오는 거 뭐꼬? 아이차 모기야 저리 좀 가 뭐지? 어 죽어 죽어 저 앞에 무슨 무거운 쇳덩이 같은 거 있는데 뭘까? 일단 여기 묶어 놓자 뭐가 있을 것 같아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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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라 아이씨 안 돼 안 돼 땡겨 그 다음에 이거랑 저 멀리랑 묶여서 팽팽하게 되면 좋은데 이러면 실이 또 모잘라네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야 그냥 가지네요 허무하네요 앞에만 앞에만 기뻤고 뒤쪽에 기쁘지 않았어 뭐야 이게 여기 얕았어 여기만 무겁잖아 두 개로 쌓아야되나 본데? 두 개로 쌓아야되나 본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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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두 개를 쌓아야될 것 같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또 못 올리나? 내가 여기만 올리면 되는데 땡겨 저기 거꾸로 돼있네 이거 어떻게 올리지? 저 돌부터 먼저 가면 좋은데 시소같이 아니 안 올라갔어 저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갔어 다행히 일단 땡기다 땡겨 어떻게 넣지? 이런 상태에 닦이면 좋은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땡겨볼까? 아, 모기! 아, 된다,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높아졌고요. 오케이, 그럼 달 수 있지. 할머니의 추억은 어느샌가 저 멀리로. 생존게 많은 것 같애. 자, 넘어가고. 어어, 어, 뭐야. 니 맵은 힐링이 안 된다. 모기가 너무 많아, 더러운 모기가. 어, 자동차, 자동차. 여긴 뭐지? 밀리는 건가? 더 띠용? 띠용! 오케이.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된 트럭터. 막혔네? 밑으로 가야되는데. 밀어. 아, 힘이 없니. 둘 다 힘이 없어서 안 돼. 뭘 가지고 와야 되나본데. 저 위에, 저건가? 주전자 같은 거? 저걸 어떻게 갖고 오지? 어떻게 갖고 오지, 저걸? 이거랑 가보자. 띠용. 저거 어떻게 빼야되는데? 레버 묶어서 당기라고. 지금 묶으긴 했는데. 이거랑 당겨 볼까? 이거 왜 안당겼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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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망가진 거를 요거를 땡기는 거 같은데 밀어서 이제 망가뜨려야 되는데 올라가 못 올라가나? 미는 거구나 그냥 그래서 이 주전자를 미는 것이야 그러면은 주전자 타고 가는 건가? 근데 실이 모잘라 더 이상 못가 저 위에 거 먹어야 되는데 실을 어떻게 먹지 저거? 뭐 뭐 뭐 뭐 뭐 뭐 띠용 그래 띠용으로 먹어 아 근데 실이 너무 낭비했어 될까? 띠용 띠용 먹었어 실이 많이 생겨서 주전자 뭐야 그냥 잠수해버렸어 뭐야 주전자 아무 짜리 쓸모없어 주전자로 저거 꼬개는 건가? 주전자 뭐야 이녀석 띠용 여기도 길이 없고 여기도 길이 없고 주전자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 뭐지 타잔하면 된다고? 타잔할 거리가 안되는 것 같아 내가 밀어봐 이거 안되나 털실 먹은 곳에서 되나? 어 되네 털실 먹은 곳은 자동으로 묶이니까 타잔 버튼이랑 다른버튼이야 아 목이 극혐 아 점점 많아질거 같은데 아아 뭐야 소소 손님 좀 아따 다행이다 저쪽에서 붙었다 그래 난 피도 없단 말이야 아 다행이네 아 우리의 술농님께서 이걸 풀어주셨네요 로우루야케 드디어 찾았다 아아이 철가방 놓고 돌아가네 짜장면 배달 행복하게 행복하게 짜장면 먹었던 추억 찾았습니다 묶어봐 일단 아 더이상 힘이 없어 털실이 부족해 저 앞인데 흐흫 이거에 털실이 부족하네 야 낭비한거 있냐 혹시 땡겨봐 땡겨봐 뭐야 어디간지 저거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묶어 쓰읍 모자랄거 같은데 털실 아 저기 주는구나 더 띠용갓 띠용 아 너무 낭비했어 명상해봐 저장 어디서부터 그냥 흐흫 저 위에 저거 밀어가지고 가는것이요 쓰읍 여기서 안되나 그냥? 안되네 너무 높아가지고 안돼 자지고와 이거 최대한 가져와서 여기서만 안되나? 여기서만 안되나? 안되네 야미 최대한 씨를 아껴 안되안되 그냥 바로 밑에 쎄게 들어가 홍수 안될듯 슈욱 중간에 묶으면 안되나봐요 호우 됐다 중간 씹었어 굿굿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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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하나 더 있네 띠용 호우옷 근데 왜 여기까지 먹어야되지? 굳이 더있나 혹시? 그 다음에 그냥 가는거는 땡겨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될거같은데? 실이 모자라서 못갔던거니까 그렇죠 저게 그러면 저게 달려있는거 왜 달려있는거지? 반짝반짝 괜히 사람 헷갈리게 묶고 여기도 있네 왜 있는걸까 아 아 저 위에 뭐 가는게 아 여기 또 뭐있다 숨겨진 시크릿 팩트 밑에도 있었는데 얘는 뭐지 띠용 먹고 새로 새로 먹은거는 새로 세이브된거야 아 밑으로 먹기만은거구나 밑에 있었어 이쪽에 또 있어 위에도 먹어도되고 와 나 되게 뚱뚱해진듯 나갔다 할머니의 추억 뭐야 막혀있어 드디어 따뜻한데 왔네 너무 우둥둥했어 어? 약해 땡겨 나무가 약해 그냥 일로 가는거였어 혹시나 했는데 이거 은근히 그냥 점프도 많거든요 뭐야 이거 노루같이 생겼어 이게 원근감이 있어 뱀딸기다 뱀딸기 먹어 자동으로 앞으로 가진다 다 깬 듯 저기있다 할머니의 추억 잠자리 저런걸 뭐라 그러죠? 실뜨기로 만든거? 찾았다 코바늘? 무슨 코바늘이야 새라구요 저게? 뭔소리야 잠자리구만 그냥 장식 그냥 장식 내 땜나 풍형님 별부서 1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능 1위 똔님 별부서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가시이님 스티커 5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왕왕 책을 한번 볼까? 뭐가 추가됐나? 여기있네 뭐야 초록색 머리가 아니고 초록색 그거였네 빵모자 엄마다 엄마 여기 놀러왔네 아까 내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데 아까 난 목이 드럽게 많았는데 산에 놀랐어 아 맞네 우와 징그러워 모자에 목이 달라붙은거 봐 모기로 고생했었구나 혐짤 어 실뜨기하잖아 진짜로 옛날에 찍은건가? 아니면 게임 때문에 새로 찍은건가? 뭐지? 옛날 사진가지고 만든 게임인가봐요 저런 옹덩이같은거 저런데 모기가 많거든 하지만 뱀 딸기도 근데 뱀 딸기 먹으면 독 걸린다고 했는데 어렸을때 뱀들이 먹는거라서 어 뭐야 여기 별로 없잖아 사진이 철가방은 아닌지 당연히 이거 몇개까지 있나? 지금 3개 벌써 3개 먹었거든요 게임이 2만원짜리라서 아마 볼륨은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액자는 다 했거든 또 다른데 액자가 있나? 여기 하나 위에 두개 여기 4개나 찾았다 베리밀어 그쵸? 하나만 더 찾으면 좋을텐데 없는데? 더 위로 볼라는건가? 아 여깄다 저 위에 뭐 있는데? 마운틴 트랙 하나 더 있고 저 밑에도 하나 더 있는데 두개 남은거 같으니까 나머지 두개의 추억은 다음 시간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나 두개 아니면 세개정도 있겠지 볼륨은 되게 짧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힐링게임 언레블이었습니다 그래픽은 이쁘네요 약간 퍼즐이 좀 있지만 퍼즐이야 퍼즐 푸는 재미가 재미도 있고 그래야 게임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